14번째는 소행성 방향 전환입니다 소행성 방향 전환은 이 파란색 공을 동쪽에 있는 포획기 안에 넣는 미션입니다 이 소행성을 포획기 안에 가운데에 넣었을 경우에는 12점 오른쪽과 왼쪽 사이드에 넣었을 경우에는 각 8점을 얻게 됩니다 이 소행성을 로봇이 들어서 포획기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매트 위에 보면 이렇게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은 프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라인의 서쪽에서 즉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공을 굴려 독립적으로 포획기 안으로 들어가야 점수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트 위에 있는 소행성을 사용했을 때 이 고무링이 있는데요 이 고무링은 언제든지 선수들이 손으로 치워도 상관은 없습니다